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요? What he had promised. 그가 사라에게 약속했던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이 다 돼가고 또한 사라도 90살이 넘어가는 고령 중에서는 거의 초고령이죠. 90살, 100살. 그때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 became pregnant. 사라는요, became pregnant,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bore a son,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to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In his old age, 그가 노년에, 그가 90세에 이르러서 At the very time, 자, 그때예요. God had promised him.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을 이제 노년에 바로 그때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gave the name,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작, 자, 아이작이라고 한글로 이삭이죠. 자, 창세기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요, 아이작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그대로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이름을 아이작, 이삭이가 불렀습니다. to son, Sarah bore him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요, 아이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when his son, 아이작, was eight days old 그래서요, 이삭의 아들이 아, 이삭, 아들인 이삭이요, 여덟 사이 되었을 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circumcised him, 그를 할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8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할레를 시켰습니다. 자, 할레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언약의 징표로써 아브라함, 아브라함 족속의 모든 남자들은요, 성기의 표피를 배라고 해서 이제 그걸 뱀 겁니다. 8일 만에요. as God commanded him 자, 하나님이요,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레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 was a hundred years old 아브라함은요, was a hundred years old 백세였습니다. 언제요? when his son Isaac was born to him 자, 그의 아들 아이작이 태어났을 때가 백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확히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사라새드 사라가 이야기했습니다. God has born to me laughter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and 그리고요, everyone, 모든 사람들 who hears about this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we laugh with me,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 대해서 사라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로 웃을 거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도 나와 함께 웃겠다라고 이제 그 소감을 말씀, 이야기를 한 겁니다. and she added who would have said to Abraham that Sarah would nurse children 그리고요, she added 사라가 또 더했습니다. who would have said to Abraham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었지? to Sarah would know children 자,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젖 먹이냐고 누가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요, 어떻게 네가 사라가 나이가 이제 이미 들만큼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젖 먹일 생각을 하냐라고 누가 이야기 했었지? yet I have born a son 자, 지금 내가 아들을 낳았어 in his old age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어 yet I have born him a son in his old age the child grew and was weaned and on the day Isaac was weaned Abraham held a great feast 자, 그래서요, 그 아이작은요 이삭은요 the child 그 아이는요 grow and was wind 자, grow 자라나게 해서 was wind 자, wind는 젖을 떼단 말이다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자,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요 이제 그 아이도 젖을 떼겠죠 젖을 떼었습니다 and 그리고 자, 아브라함이 보기에는요 정말 이삭이 예쁜 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도 아니고 백일도 아니고 자, 젖을 떼다는 이유로 큰 잔치를요 벌이는 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ut 그러나 사라 사란 봤습니다 so that the son 그 아들이요 어떤 아들이죠 whom 하갈 더 이집티안 이집트 여종인 하갈이요 were born to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자식이 was mocking 아브라함을 놀리는 걸 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에게 낳은 자식입니다 한마디로 첩의 자식이죠 자, 그래서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미요 and 그리고요 she said to 아브라함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get rid of that slave woman 자, 이 노예 여성을 쫓아내세요 and 그리고 her son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쫓아내세요 for that slave woman's son 자, 그렇게 해서요 저 노예 여성이요 will never share in the inheritance with my son 아이자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같이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 보십시오 참 여자의 질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갈은요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라를요 애국에서부터 평생 도와왔던 여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라가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아들 자기 여종 하갈을요 아브라함에게 내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잉태하게 되니까 사라가 엄청난 질투를 계속 이제 내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이 여종을 쫓아내라 이 여종을 쫓아내서 내 아들과 재산을 나눌 일을 없도록 해라 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요 아브라함을 매우 근심하겠습니다 Because 왜냐면요 It concerned his son 자, 이것은요 그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근심을 했습니다 자, 비록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라 하지만요 이스마엘도 이스마엘도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아들이죠 자, 그런데요 이 아들을요 쫓아내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But God said to him Do not be so distressed about the boy and your maid servant Listen to whatever Sarah tells you Because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But 그러나 God said to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Do not be so distressed 너무 근심하지 말거라 About the boy and your maid servant About the boy 이스마엘과 그리고 your maid servant 하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Listen 듣거라 To whatever Sarah tells you 자, 사라가 한 이야기를 듣거라 자, 결국은 사라가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쫓아내라는 말이죠 Because 왜냐면요 It is through Isaac 이삭을 통해서 That your offspring 자, 너의 자순들이 will be reckoned 자, 번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요 쫓아내라 결국은 너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요 자순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결국은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I will make the son of the maid servant into a nation also because he is your offspring 이사마엘도요 한 나라를 이루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쫓아내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Because 왜냐면요 He is your upper spring 그는 너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took some food and his skin of water and gave them to Hegar He set them on her shoulders and then sent her off with the boy She went on her way and wandered in the desert of Beersheba Early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일식요 Abraham took some food Abraham은요 음식을 들고 and 그리고요 a skin of water 자, 그때는요 물병이요 물통이요 지금 같은 플라스틱 물통이 아니라요 짐승이 가죽으로 가죽으로 만든 물통입니다 그래서요 a skin of water 물, 가죽, 물병 이 되는 겁니다 물, 가죽, 물병을 주고요 and gave them to Hegar He gave them to Hegar He gave them to Hegar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He set them on her shoulders and then sent her off the boy 자, 그녀는 그녀의 어깨 그를 그녀의 어깨 위에 올리고요 이스마일을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러한 물과 그리고요 이러한 떡들 이러한 음식들을요 그녀의 어깨 위에 올리고 He set them on her shoulders 그녀의 어깨 위에 이러한 물과 음식을 음식을 올려놓고 and 그리고 then send her off with the boy 자, 그녀를요 아들과 함께 쫓아냈습니다 She went on her way 그녀는요 길을 떠나서요 and 그리고요 wandered in the desert of 비쉐바 자, 비쉐바 지역에 방황을 했습니다 When the water in the skin was gone She put the boy under one of the bushes Then she 자, when the water in the skin was gone 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까요 She put the boy on the one of the bushes 자, 그녀는요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을요 덤불 아래 뒀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관목 덤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쉬는요 그냥 덤불입니다 덤불 아래다 그 소년을 뒀습니다 이스마엘을 뒀습니다 아무래도 사막이다 보니까요 햇빛이 쨍쨍 쎄니까요 그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덤불 아래에다 이스마엘을 둔 겁니다 She went off and sat down nearby about a bull shot away Then, 그리고요 She went off 그녀는 떨어졌습니다 And, 그리고 sat down nearby 주변에 앉았습니다 About a bull shot away 자, 화살이 닿을 거리 정도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 화살을 쏘면요 그 화살이 날아가는 만큼요 떨어져 있었습니다 For she saw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I can't watch the boy die 나는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And, 그리고요 As she sat there nearby 그녀가 그 근처에 누워있었을 때요 She began to sob 그녀는 훌쩍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God heard the boy cry And the angel of God called to Hagar from heaven and said to her What is the matter, Hagar? Do not be afraid God has heard the boy crying as he lies there God heard the boy cry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년의 울으심을 들었습니다 And, 그리고요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가요 Called to Hagar from heaven 하늘로부터 Hagar을 불렀습니다 And said to her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matter? 문제가 무엇이냐? Hagar Do not be afraid And, 두루하지 말거라 God has heard the boy crying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이 우는 것을 이미 들었어 As he lies there 자, 저기 앉아있는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있다 Lift the boy up and take him by the hand For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자, 그래서요 Lift the boy 이 소년을 들어서 And, 그리고요 Take him by the hand 그리고 손으로 일으켜 세우거라 For, 왜냐면요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의 아들 이스마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꾸 큰 민족, 큰 민족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큰 민족은요 이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마일은요 이슬람의 시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들 있죠 자, 이게요 이스마일이 결국은 만든 나라들입니다 Then, God opened her eyes And she saw a well of water So, she went and filled the skin with water And gave the boy a drink Then, 후에여 God opened her eyes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눈을 열었습니다 And, 그리고요 She saw a well of water 그녀는요 샘물을 보았습니다 So, she went 자, 그녀는 거기로 가서요 And filled the skin with water 물병을 채웠습니다 And, 그리고요 Gave the boy a drink 그 소년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God was with the boy as he grew up He lived in the desert and became an archer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과 함께 계셨습니다 As he grew up 그가 자람에 따라서요 He lived in the desert 그는 사막에 거주했고요 And, 그리고요 became an archer 화를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While he was living in the desert of Paran While he was living in the desert of Paran 자,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했을 때 His mother got a wife for him from Egypt His mother, 그의 어머니는요 Got a wife, 아내를 얻어줬습니다 For him from Egypt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성경의 또 다른 개복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계속 자라기 계속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요 이스마엘이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At that time, 그때요 아비멜렉 and 파이콜 아비멜렉과 비골이요 The commander of his forces 그의 군대 장관인 Said to 아브람 아브람에 이야기했습니다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In everything you do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에게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람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람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이제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Now swear to me 나와 함께 언약을 맹세를 하자꾸나 Here 이곳에서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That you will not deal personally 너는 나에게 잘못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야 잘못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야 With me or my children or my descendants 나와 혹은 내 아들과 혹은 나의 후손들과 잘못 거래를 하지 않을 거야 Show to me 나에게 보여줘 나에게 보이거라 And 그리고요 The country 그 나라 Where you are living 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지역은 As an alien The same kindness I have shown to you 자, as an alien 이방인으로서 The same kindness 같은 친절을 또 동등한 친절을 I haven't shown to you 나는 너에게 보여줬어 자, 네가 네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이방인처럼 대접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대접을 했다고 지금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Where are you living as an alien 너는 이방인으로서 지금 이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The same kindness 같은 친절을 I haven't shown to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보여줘 왔어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나와 동맹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braham said I swear it Abraham said Abraham said Abraham이 이야기했습니다 I swear it 자,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Then Abraham complained to Abimelech about a well of water that Abimelech's servants had seized Then Abraham complained to Abimel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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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done this 나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겠는걸 You did not tell me 너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And 그리고요 I heard about it early today 나는 이거 오늘 들었어 아비메l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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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e them to Abimelech 아비메l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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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을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And Abimelech asked Abraham What is the meaning of these seven new lambs You have set apart by themselves? He replied Abimelech asked Abraham Abimelech Abimelech What is the meaning? 어떤 의미냐 Of these seven new lambs 이러한 일곱 양들이 You have set apart by themselves 따로 구별해 놓으면 어떤 의미냐 He replied Except these seven lambs From my hand As a witness that I dug this well He replied Abimelech 대답했습니다 Except these seven lambs 자 일곱 마리 양을 우선 받으세요 From my hand 내 손에 있는 As a witness 증거로써요 That I dug this well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써 일곱 마리 양을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내가 이 우물은요 내 우물이니까 양 일곱 마리를 주고 동맹을 맺을 테니까 빼앗지 말라고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Abimelech Abimelech 종종 우물을 빼앗겼죠 So that place was called Beershiba Because the two men swore an oath there So that place was called Beershiba 자 그래서요 그곳을요 Beershiba 라고 불렀습니다 Because 왜냐면요 The two men 두 사람이요 swear an oath there 그곳에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After the treaty had been made at Beershiba Return to the land 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Of the philistines 자 그들의 팔블렛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Abimelech 그는 Tay conclus 그 장소를 그는 불렀습니다. Open the name of the Lord,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The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And 그리고요, 아브라함 stayed in a land of palestines. 아브라함은요, 불레셋 사람들의 땅에서요,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1장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하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드디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안에 살아가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서 유산을 나누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서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한참 고민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결국은요,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가를 쫓아 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도 다른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큰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돕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어떤 왕이었죠? 아비멜렉 왕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 주변 왕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